2013년 6월 9일 금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미국 엘라바마주 선거구 획정은 위법하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머니 유혹을 뿌리치고 미국행으로 거취를 결정하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몰렸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오늘도 미국대 언론 방송들이 전하는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 상담 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미 언론이 전하는 영상뉴스 전해드립니다. 6월 9일 영상뉴스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수도 워싱턴 DC 사상 첫 코드 퍼플 경보가 내려지는 등 미 동부 전역에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오염 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캐나다, 케벡과 국경을 접한 북동부 벌모트 지역부터 남부 사우스 캐러나 주까지 경보가 내려진 것입니다. 연기는 서쪽으로도 먼저 오하이오와 켄사스 중까지 확산됐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 이제 코드레드, 유해를 넘어 사상 첫 코드 퍼플인 매우 유해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코드 퍼플은 총 6단계 중 두 번째로 나쁜 단계입니다. 한편 뉴욕, 워싱턴 DC 등의 각종 경기장과 공연장, 동물원 등도 줄줄이 문을 닫았고 특히 뉴욕은 지역 내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하고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바인 대통령도 이번 캐나다 산불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밝힌 가운데 미 해양 대기층은 공식적으로 엘리뉴까지 돌아왔다면서 이로 인해 올 하반기 사이클론 폭우, 가뭄 등 극단적 날씨가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산불 염기 피해는 이제 대서양 건너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을 일으키는 엘리뉴 현상이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기상당국이 발표했습니다. 해양 대기층은 엘리뉴 주의보를 발령하고 엘리뉴 조건이 현재 존재하며 이는 올해 2023-2024년 올 겨울부터 내년 초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뉴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그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 가뭄과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엘리뉴가 올겨울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강력한 사건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56%로 그보다는 온건한 수준이 될 가능성을 약 84%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세계기상기구 역시 지난달 3일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엘리뉴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축구의 시인 리오넬 메시가 오일머니, 사우디아라비아 유혹을 부리치고 미국행으로 거치려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입단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서 메시는 연봉 4억 유로를 제안한 사우디 축구팀 알힐랄로 이적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미국 마이애미행을 택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사우디가 제시한 금액의 8분의 1 수준인 5천만 유로만 제시했지만 메시는 돈은 중요치 않다며 미국행을 택해 더욱더 미국인들이 흥분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만 메시의 마이애미 이적 과정에서 처리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우선 메시가 MLS 측과 입단 계약을 해야 하는데 국미리그 특유의 구조와 규정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아울러 MLS는 메시를 데려오기 위해 올 시즌부터 시작하는 애플 TV 중계 수익 일부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복잡성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메시는 오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호주전,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대 신선 경기가 연결돼 있어 이번 주 내로 속히 계약이 채혁을 대시 않으면 입단은 그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 구글이 올여름 미국에서 뉴스 제공 앱인 구글 뉴스 쇼케이스를 출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미네소타의 덜루스 뉴스, 트리뷰은, 플로이다의 올렌더 위클리와 같은 지역 매체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대규모 매체들을 포함해 약 150개 이상 언론사들과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지역 언론사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해당 매체들에게 뉴스 컨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20년 브라질과 독일에서 뉴스 쇼케이스를 처음 출시한 이후 서비스 지역을 아르헨티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약 20여 개국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유명 위스키 업체인 잭 다니엘과 잭 다니엘을 패러디한 강아지 장난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이 10여 년 만에 위스키 업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장난감 제조업체 VIP는 2013년 올드 넘버 7 블랙라벨 테네시 위스키의 병 모양을 본떠 강아지 장난감 베드 스페니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난감은 문구 역시 위스키키병이 있는 문구를 패러디했습니다. 라벨에는 올드 넘버 2, 응가 43%, 냄새한다는 등 익사스러운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자, 장난감에 부착된 태그에는 잭 다니엘과는 관련 없음이라는 문구도 적혀있지만 이것만으로 소송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의 재판,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왔던 이번 소송 결과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장당가 회사가 잭 다니엘 위스키 술병을 패러디해 만든 강아지 장난감이 수정법 일조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시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사용에 있어 다른 작품을 패러디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언급한다고 해서 비상업적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일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깨져내 드리는 인사이드 에세이가 이어집니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지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연방기소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의적인 국방기밀 보유, 허위 진술, 사법 방해 음모 등 총 7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형사 기소는 법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조치이며 이번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시 가져간 기밀문서를 처리한 것과 함께 이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기밀문서 중 일부는 북한 김정은의 편지라고 알려졌지만 다른 기밀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의 소지로 인해 국가 안보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 변호인들에게 내가 기소됐다고 알렸달라고 썼으며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련하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형사기소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다시 한 번 공화당 지지층 결속에 나서는 사이 이번에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반하는 배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의 취임 이후 이룬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민주당 지지층 몰이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구한 절대 미국 경제에 반하는 배팅을 하지 말라는 재하의 기고문에서 아직 과업이 끝나지 않았고 도중에 후퇴할 수도 있겠지만 2년간 어렵게 이룬 진전은 미국이나 미국인의 반에 배팅하는 것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내 확고한 신념을 재확인해준다고 적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이후 제조업 일자리 80만 개를 포함한 1,300여만 개의 일자리 창출, 1년 4개월간 4% 미만의 실업률, 소득가의 50%의 실질소득 3.4% 증가, 아프리카계, 이스페닉계, 장애인 여성 실업률 감소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내 정책이 미국인들을 노동시장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 비율이 지난 20년간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다며 이는 역대 행정부의 전체 기관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그동안 서명한 인프라법,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언급하면서 21세기 경제 경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장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의 의제가 미래 산업에 대한 민간 부분의 4,79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4년제 대학하기가 필요하지 않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에서 소비하고 투자하는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시간주의 SK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해서도 우리는 더 나은 미국을 건설하고 있다며 미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는 건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것이라고 비슷한 결의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미국 엘라바마주 선거구 백정은 미법하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골자는 엘라바마주 흑인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데도 이들의 표심은 투표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게리맨더링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유리하도록 흑인 동네와 백인 동네를 구획하는 건 미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힙니다. 미국은 인구 센서스에 따라 10년마다 주의의 주도로 선거구를 재편합니다. 선거구 액정이 당파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인종차별적 관행까지 더해지면서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공화당이 자각한 엘라바마주 의회는 2021년 총 7개인 선거구 중 한 곳에 흑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결과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나머지 6곳의 선거구를 휩쓸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의 흑인 유권자의 선거권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셈입니다. 특히 도너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가운데 이런 시도는 공화당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연방대법원 마저 보수 위의 구도로 재편되면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종차별적 개리맨더링 즉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의외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잔뜩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민주주의와 유색 인종의 승리라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엘라바마주가 흑인 참정권 운동의 발원지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엘라바마주는 1955년 흑백불리에 맞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주도한 버스 승차 거부운동 1965년 투표를 가로먹는 주정부에 반발한 흑인들의 행지를 경찰이 무자비하게 진압한 피해 일요일 사건 등이 벌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엘라바마주는 이로써 내년 대선에 앞서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그려야만 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거구 조정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루이지아나, 조지아, 텍사스, 노스캘로라이나 주 등 남부의 다른 주들에도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결국 2024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영정상회담에서 영국은 미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혜택을 따낸 반면 영국 보수당의 총선 공략이었던 완전한 자연무역 협정은 얻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스넥 영국 총리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경제 유대를 강화하는 대서양 선언, 21세기 미영경제파트너십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엔 인공지능 협력 강화를 비롯해 무역장벽 완화, 방위산업 연계 강화, 오오 데이터 협정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영국산 핵심 광물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미의와 협의를 거쳐 협정이 개시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제조, 조립판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거나 미국 및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 한 대당 3,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영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도 미국과 전기차량 배터리 생산해 사용되는 광물에 대한 수출 관세를 면제받는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선 미국과 언제나 FTA를 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며 미형 FTA 체계는 영국 보수당의 2019년 총선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당시 브렉시트 완수를 선언하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 FTA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가디언은 대서양 선언은 영국을 미국 경제 궤도로 확고히 이동시키는 백기정의 선언이라면서도 보수당이 공약한 완전한 FTA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내셜 타임스도 대서양 선언은 새로운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상적인 시도라면서도 그것은 전면적인 FTA에 대한 희망이 깨진 후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순회 총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번 선언은 가능한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양국 경제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도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인공지능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중국의 개도국 지위 종료법을 반대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개도국 지위를 갖게 되면 일부 국제조직이나 조약의 특권이 허용되는 만큼 미 국무장관이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지위를 개도국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쓸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정부기관의 보고를 요구하는 대만 보험이 국가보건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마이클 베넷, 토드영, 상원의원 등은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분석사무소를 설립하는 글로벌기술리더십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원중국위원회에선 중국인민해망공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중국지질대와 업무협력을 맺은 뉴욕 알프레드 대학에 대해 국가 예산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 관련 연구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함께 동중국해 등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안보협의체 첫 회의를 16일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상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쿠바에 주고 현지에 도청기지를 설립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쿠바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어 도청기지가 들어설 경우 중국정보기관은 군사기지가 대거 몰려있는 미 남동부 전 지역에 전자동신 정보를 수집하고 미 선박의 통행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바는 해당 사안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한임일직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뉴스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지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연방 기소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영 정상회담에서 영국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혜택을 따낸 반면 영국 보수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완전한 자유무역 협정은 얻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20억 달러가 넘는 우크라이나 장기적 무기 지원안을 발표합니다.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서자 호크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등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상원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인공지능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구글이 올여름 미국에서 뉴스 제공 앱인 구글 뉴스 쇼케이스를 출시합니다. 구글이 지역 매체와 AP,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150개 이상 언론사와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포브스가 꼽은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에 또다시 네슬라가 선정됐습니다. 포브스는 네슬레는 매출이 980억 달러에 달하며 생수 사업을 비롯해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와 냉동식품 브랜드 핫포케츠 등을 소유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판매가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개윙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대량 무차별 총격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연방총기 규제법을 강화하도록 이를 헌법에 명기하는 대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유섬 주지사의 2024년 대선 도전을 위한 포석 가운데 가장 최근의 행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남가주 게슬린 가격이 4월 동안 큰 폭으로 올라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평균 개솔리 가격은 어제보다 1센트가 상승한 갤런당 4달러 96.5센트이고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보다 1.4센트가 오른 갤런당 4달러 91.7센트로 지난 4월 19일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 지역 엘도라도 고교의 생리학 및 AP 환경과학 교사인 주디 레버그가 해부 생리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성인용 장난감과 성적 쾌감에서 전립선의 역할 등에 대한 수업 내용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항의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행정휴가 조치 상태입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6월에도 흐린 하늘을 의미하는 준글림, 6월의 우울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며 이번 주말에는 수납이가 내릴 확률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상저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감기나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트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도 워싱턴 DC 사당 첫 코드 퍼플 경보가 내려지는 등 미 동부 전역에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 오염 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기후변화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로 웨이스트 조례안을 가결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서면을 거쳐 공식 선포됩니다. 버지니아 저소득층 가정의 K-12학년 학생들은 내달 22일 방학 급식 비용 120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P-EBT 팬데믹 경제 수혜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연방 농부부 식품 영양국이 버지니아가 요청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급식 비용 지원을 승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P-EBT 프로그램은 이번 여름 급식 지원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세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한국식 여성 전용 찜질방 업소인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올림프스 스파에서 여성 전용 스파의 멤버십을 신청하려다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연방법원에서는 여성 전용 스파에서 남성의 신체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금지 위배라며 이를 허용하라는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미국 엘라바마주의 선거구 획정은 위법하다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4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와이주의 활화산인 킬라우에와 화산이 분화해 관광객들로 혼잡해지면서 주정부가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화산 폭발 첫날에만 평소보다 3배 넘는 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을 일으키는 엘리뉴 현상이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미국 기상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이상의 구원이나 폭풍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오일머니 사우디아라비아 유혹을 뿌리치고 미국행으로 거취를 결정했지만 정식 입당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보도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정식 전국개솔림과 격천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행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인데다 이번이 두 번째 기소인 만큼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주의자 레티자 제임스 총장이 또다시 마녀 사냥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소로 내년 대권에 다시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어 다시 한번 공화단계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9일 금요일 전해드린 USK 뉴스는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